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옴브레인TV의 지식소물리의 서가산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이상한 동물 그러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어떤 분은 기린이라고 대답하실 분도 계실 테고, 어떤 분은 해와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그런데 뭐 여러 가지가 있죠. 고래상어 같은 것도 좀 이상하죠. 엄청 크잖아요. 어쨌든 다 생물이 독특한 그런 걸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갑 오브 갑이라고 해야 될까요? 역시 그런 생물은 오리노구리죠. 오리노구리. 이렇게 생긴 오리노구리인데, 오리노구리가 얼마나 신기하냐면, 오리노구리는요, 단공류라고 해요. 단공류, 포유류인데, 아마 호주에 살고 있죠. 그리고 아마 단공류 중에서 유일한 종이 아닌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저는요. 혹시 틀리면 여러분 정정해 주시기 바라고요. 단공류인데, 얘네들이 재미있는 게 알을 낳죠. 알을 낳아요. 난, 난, 알을 낳아서, 알에서 이제 그게 깨잖아요. 그 뭐지? 그, 새끼가 깨면 젖을 먹입니다. 마치 행동하는 게 오리 비슷하기도 하고, 왜냐하면 오리처럼 부리가 있기도 한데, 실제로 조류처럼, 그죠. 알을 낳고, 그러니까. 그런데 재미있는 게 또, 젖을 먹인단 말이죠. 젖을 먹는 게, 젖을 먹이는 게, 젖꼭지 같은 게 있는 게 아니라, 무슨 가시 같은, 털이 좀 가시처럼 변하는 부분에서 분비되는 그런 거라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오리노구리는 굉장히 독특한 생물인데, 유전자를 분석해 봤다고 하는 그러한 소식이 있습니다. 한번 봅시다. 연합뉴스 기사고요. 가장 이상한 포유류인 오리노구리의 비밀이 개놈 지도로 풀었다. 볼까요? 호주의 오리노구리는 알을 낳고 피부에서 스며나오는 젖으로 새끼를 키운다. 이빨 없이 오리주둥이 같은 부리를 가지고 있으며, 뒷발의 발톱에는 개도 죽일 수 있는 독을 갖고 있다. 또 성염색체가 10개 더 난다. 인간은 성염색체가 2개인데, 그죠? 어쨌든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 진짜 신기한 동물이에요. 아마 다윈이 살아생전에 오리노구리 보면 아마 골치도 많이 앓고 그랬을 겁니다. 여러분 보시면, 오리노구리는 이 부리는요, 그냥 단순한 부리가 아니라, 여기에서 전기 같은 게 조금 나와가지고, 그죠? 완전히 그거래요. 이걸로 모기도 탐색하고, 냄새문도 맡고, 그런 기관이라고 합니다. 이게 감각기관이에요, 일종의. 그죠? 비버를 닮았지만 포유류라고 하기에는 특이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지구에서 가장 이상한 포유류다. 그래서 과학자들을 당황스럽게 해왔다. 처음에 이거 발견됐을 때 어디에다가, 그죠? 포유류를 넣어야 되나, 뭐에다가 넣어야 되나, 조류에 넣어야 되나, 이런 식으로 고민 많이 했겠죠, 그죠? 하지만 오리노구리의 이런 기괴한 특성을 둘러싼 비밀이, 개념 지도 완성을 통해서 부분적으로 풀리게 됐다. 완전히 풀리진 않았지만, 부분적으로 풀리게 되었다. 반가운 소식이죠. 덴마크의 코펜하겐 대학에 따르면, 이 대학 생물학과 장고지혜 교수가, 이거 중국계 교수인가 보죠? 이끄는 국제연구팀은, 첨단 유전자 연기소열 분석 기술을 활용해서, 오리노구리의 개념 지도를 완성하고, 이를 토대로 오리노구리가 독특한 형태를 보이게 된 배경을 분석한 결과를, 과학저널 네이처에 를 통해 발표했다. 이거 1급 과학 잡지니까 믿을만 하겠죠? 공신력이 있죠? 오리노구리는 현대 포유류가 출현하기 수백만 년 전부터 존재했던 단공류라는 고대 포유류에 속해 있다. 그러니까 이것도 어찌 보면 살아있는 화석, 뭐 이렇게 할 수 있겠죠? 다른 계통의, 지금 단공류의 다른 생물은 다 멸종했는데, 오리노구리만 지금 담아 있는 거죠? 연구팀은 오리노구리가 포유류인 것은 맞지만, 유전자상으로는 포유류와 조류, 파충류가 섞여 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적인 특성들이 이런 것으로 나타나겠죠? 유전자에. 조상의 특성 중 많은 부분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으며, 이런 점이 현대의 서식 환경에 성공적으로 적응하는 데에 기여했을 수도 있다. 그렇죠? 사실 조류도 지금은, 조류도 파충류에서 왔다는 게 정설로 돼 있죠? 파충류. 공룡, 공룡. 그렇죠? 공룡, 파충류, 공룡. 수강류였나? 수강류, 공룡에서 조류가 지금 왔다. 치킨을 먹을 때마다 파충류의 후손들을 먹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우선 포유류인에서도 새끼를 알로 낳아서 가장 기괴하게 여겨졌던 난생은, 난황, 노른자. 그렇죠? 노른자. 제조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비텔러제닌 유전자와 관련이 있다. 그러니까 이거 포유류인데 알을 낳는 건 도대체 어디에서 기관한 유전자냐. 그렇죠? 그런데 비텔러제닌 유전자는 모두 3개로, 인간은 진화 과정에서 이를 모두 잃어버렸다. 그렇죠? 인간은 알을 낳지 않죠. 박혁거세는 알에서 나왔다고 하지만, 그거는 논해를 하고요. 달그의 경우 3개를 모두 유지하고 있다. 그러니까 조류는 3개를 모두 유지하고 있다. 그런데 오리노구리는 2개를 약 1억 3천만 년 전에 잃었지만, 하나는 여전히 갖고 있다. 그러니까 완전히 포유류로 넘어가기 전의 단계네. 그러니까 태반에서 키우는 포유류가 아니라, 알을 낳는 것. 그러니까 중간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거죠, 아직도. 과도기적 성격이라고 해야 되나? 오리노구리가 알을 낳는 것은 이 유전자의 영향인 것으로 보인다. 그다음에 새끼에게 젖샘에서 나오는 젖을 먹여 키움으로써 파충류나 조류처럼 난황 단백질 제조에 전적으로 의존하지 않게 된 것으로 분석됐다. 그러니까 파충류나 조류는 진짜 그 아래 모든 게 다 영양소가 들어있어. 자기 충족적으로, 그렇죠? 그래서 깨어나면요, 그렇죠? 젖을 먹지 않고 모기를 먹죠, 그렇죠? 그런데 오리노구리는 젖을 먹이는 거죠. 그러니까 중간적 형태를 가지고 있는 거죠. 신기하다. 그다음에 포유류는 비텔루제닌 유전자가 젖의 주요 성분인 카세인 단백질을 만드는 카세인 유전자로 대체됐다. 그런데 오리노구리는 이런 카세인 유전자도 가졌다. 두 개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연구팀은 이런 점은 현존 포유류의 젖이 약 1억 7천만 년 전에 살았던 공통 조상에서 유래된 유전자를 통해서 진화한 것이라는 점을 보여줬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자, 이것도 지금 이거를 설명할 수 있는 지금 유일한 이론이, 그렇죠? 오리노구가 왜 이렇게 신기한가? 이것도 진화론을 통해서밖에 보여줄 수가 없는 거죠. 다윈의 진화론이 또 이 사례를 통해서 더 강화되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그러니까 참 보면은 다윈이라고 하는 분이 진화론이라는 게 얼마나 진짜 과학이론으로서, 그렇죠? 얼마나 강한 예측력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대단합니다. 과학이라는 거는요, 여러분, 진짜 정말 대단해요. 그렇죠. 오리노구리가 일반적인 포유류와 달리 이빨 없이 오리 주둥이 형태의 부리만 가지고 있는 것도 독특한데 약 1억 2천만 년 전 치아 발달 유전자 8개 중 4개가 사라졌다. 사라진 것으로 분석됐다. 그러니까 8개를 가지고 있는 치아 발달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동물들은 그러니까 태반을 가지고 있는, 그렇죠? 그런 포유류, 우리 지금 보는 우리 강아지를 비롯해서, 그렇죠? 우리 인간, 원숭이들, 이런 우리가 보는 그런, 그렇죠? 포유류로 진화를 했는데 얘네들은 부위를 가진 걸로, 그렇죠? 치아를 가지고 있는 치아 발달 유전자가 모자란 겁니다, 그렇죠? 이와 함께 인간을 비롯해서 모든 포유류의 성염색체가 XY 등 2개인 것과 달리 XY 각각 5개씩 모두 10개에 달한다. 진짜 특이하네, 이거죠? 그래서 초기 조상에서는 원형 형태였다가 나중에 잘게 쪼개진 것으로 추정됐다. 예를 들어서, 뭐, 지금 일반적인 포유류는 한 번 쪼개졌는데, 그렇죠? 뭐, 다른, 지금 우리 노구리는 한 5번 쪼개졌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그렇죠? XY가 각각 10개씩 있는 걸로 설명이 되죠, 그렇죠? 또 우리 노구리의 성염색체는 인간보다는 달객에서 더 공통점이 많았다. 이는 포유류와 조류 간 진화적 관계를 보여준다. 어, 그럼 진짜, 이야, 신기하네, 진짜. 그래서 1799년, 오리노구리에 대한 첫 묘사라고 하는데, 와, 이거 좀 약간, 좀 귀엽다. 근데 귀엽다기보다 뭐라고 해야 되나. 이거 보면서, 이거 처음 이 생물을 보여주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야, 너 거짓말하지 말라고, 그렇죠? 그런 생김새죠? 진짜 신기하게 생겼죠. 여러분, 여기 보면, 수컷 같은 게 뒷발에 가시가 있는데, 여기 찔리면 독셈이 있다고 하네요. 찔리면 되게 강아지도 죽일 수 있을 정도의 독일에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어쨌든, 오리노구리의 비밀, 오리노구리의 그런 특이한 점, 이런 것을 개념 지도를 통해서 분석을 해서 부분적으로 그 신비가 풀렸다, 이런 소식이고요. 연합뉴스의 그런 기사였습니다. 그리고, 이 지금 비밀, 이 개념 지도로 풀어낸 결과, 다윈의 진화론을 더욱, 그렇죠? 뒷받침해주는 하나의 증거로서, 그렇죠? 1억 2천만 년짜리, 1억 7천만 년짜리 내 살았던 공통조상으로부터 갈라져나와서, 그렇죠? 서로 각각 환경에 맞게 진화를 한 거겠죠, 그렇죠? 그렇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참 신기합니다, 그렇죠? 이렇게 보면. 자, 오늘 오리노구리에 대한 정보를 하나 전해드렸고요. 여러분, 내일도 더 재미있는 정보를 찾아뵐 테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면 저에게는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항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안녕히 계십시오, 여러분.